그래서 이 사람이 왜 비운의 여인이라고 그랬을까? 우선 비운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 부잣집에 태어나면 일단은 어렸을 때 고생 안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서포트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부모 잘 만나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 게 누구야? 배우자죠. 배우자. 남자 같으면 부인이고 여자 같으면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초년에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중년, 초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배우자를 또 잘 만나야 돼요. 말년이 좋으려면? 자식. 자식.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 배우자, 자식을 잘 만나면 행복한 삶이죠. 우리가 취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지만 그것보다도 건강, 취직 이런 것도 중요해지만 이거 세 개만 잘 만나면 취직 이런 데 걱정 없죠? 관계도 없어. 부모가 재산 잘 물려주면 취직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니까. 그렇죠? 마누라 잘 만나면 또 내가 부족하면 마누라가 도와주잖아. 그렇죠? 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또 도와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60이 넘어가면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하는 게 부러워요? 아니죠. 자식 잘 되는 게 제일 부러워요. 그런데 비운의 여인이니까 뭐예요? 뭐도 없는 거야. 부모 떡도 없는 거야. 그렇죠? 또 여자니까 남편복도 없어. 보니까 자식복도 없더라. 이 말이야.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운의 여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야. 부모 떡, 남편복, 자식복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린가. 이 사람이 왜 불인가. 특히 그 자식이나 이런 걸 부모, 자식, 남편, 자식 그다음에 그런 여자의 복을 볼 때는 여자의 상관이 있잖아요. 여자의 상관. 여자의 상관이 있으면 그 상관이 공망임은 여자 사주에 상관이 공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복, 자식복, 시부모 포기 없어. 시부모 포기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상관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나 있죠. 여자의 상관이 세 개야. 그런데 이 상관 중에 보니까 뭐가 공망이야? 이건 옛날 얘기지만 요즘에는 요즘은 아들, 딸 구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아들 못 나면 어떻게 돼? 칠거 지역에 걸려서 쫓겨나죠. 그래서 여자가 상관이 공망이면 아들을 못 나, 아들을 못 나. 그래서 여자 사주에 상관이 공망이 걸렸어. 그러니까 아들도 못 낳지. 남편복도 없지, 저기다. 그래서 우선 이 사주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다음에 뭐가 뭐를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금수세가 두 개고 목화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화가 금수를 제압하기 때문에 포국구조는 포국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은위로만 이 사람은 금수은위로 가면 좋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부모떡이 없다고 그러죠. 부모떡, 부모. 부모를 보면 누가 부친이야. 쟤가 부친이니까 뭐야 이게. 이게 부친이죠. 그다음에 모친은 뭐라고 그랬어요? 식상이라고 그랬어요. 식상이니까 기축이나 술도 되고 미도 되죠. 그런데 누가 모친이야. 자기 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모친이야. 미토가 모친이다. 왜? 그 부친이고 쟤고 식상이 식상이 모친. 그런데 이건 부친이고 모친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야. 유술 천 관계야. 유술 천. 엄마는 술미 형 관계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부부간에는 불허가 없는데 부부간에는 불허가 없어도 나하고 부모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 덕이 없다 그랬죠. 부모하고 나하고 인연이 깊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천 관계고 엄마하고는 형 관계니까 나하고 부모하고 없죠. 나하고 부모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그다음에 자식은 여자니까 자식은 누구야. 식상이야. 자식이 식상인데 축술 미. 그렇죠. 자식 자식들이 뭐에 걸렸어. 삼형살에 걸렸으니까. 그럼 자식복 있어. 없다. 부모가 없고 자식복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남편이 누구야. 관이 없죠. 관이 없으면 뭐가 남편이야. 제가 남편이야. 제가 남편인데 유술 천 관계죠. 부성이 부흥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남편복이 있어요. 남편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모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으니까 비운의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비운의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처음에 사조를 보러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기운 병인년 여기 대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이 사람이 기운 병인년 기운이면 여기죠. 여기 기운 기운이니까 36세 36세 기운 병인년에 이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당신은 16세에 모친이 사망했고 19세에 부친도 사망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서 보면 부친이 이쪽으로 못 오죠. 왜? 위술청 관계로 못 와. 모친이 또 술명 관계로 여기 못 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쨌든 부모가 이쪽으로 시주나 일주나 시주로 못 올 때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16세에 당신은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16세를 보니까 술은 경술연이야. 술은 경술연이야. 술은 경술연이야. 술은 술은 경술연이인데 이게 16세에요. 16세 16세 때 당신은 모친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일단은 술은이 왔다는 얘기는 이 술이 동한다는 거죠. 술이 동해. 술이 동하면 술이 형을 때리죠. 술이 형을 때리니까 이때 모친이 나한테 여기서 보면 미가 모친이면 뭐도 모친이야. 의도 모친이야. 왜 그러냐면 을미는 무슨 관계야. 반녹관계죠. 그러니까 미가 모친이면 의도 모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술이 형 때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 을목이 미토로 들어가죠. 또 을목은 고가 두 개라고 그랬어. 그렇죠. 을목의 고가 뭐야. 술이야. 그래서 술이 형 하니까 미토도 고고 술토도 고니까 고 두 개가 다 열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가 모친이면 반녹관계이기 때문에 의도 모친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술은에 술이 형 때리니까 을목이 미토로 들어가서 또 미토가 깨졌죠. 미토가 깨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봐도 되고 반녹관계니까 을목도 모친인데 을목이 자기 고 두 개가 다 열리니까 이때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경술이 왔으니까 경이 뜨면 뭐가 동해요? 유나 축이 동하죠. 그 다음에 술이 경술연이 오니까 이때 술대훈에 하여튼 유술천 술명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안 좋죠. 술대훈에 엄마 아버지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훈에서 실제 일어나는 건 뭐야? 대훈은 뭐라고 그랬어? 예측이죠? 술대훈에 수리동에서 유술천 술명 때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은 했어. 그런데 술대훈에 사실은 엄마와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했는데 실제 일어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세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술련이 뜨니까 뭐가 동했어? 수리동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술미형 유술천 두 개가 일어났죠? 그럼 원래는 술미형 유술천 하니까 뭐야? 엄마 아버지가 이때 원래는 동시에 돌아가셨어야 되죠? 왜? 술미형 해버렸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술 술련에 또 술운에 술이 또 하나 있죠? 술 세 개가 와서 유술천 술미형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원래 엄마 아버지가 이때 원래는 동시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일단 누가 먼저 돌아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술미형 그러면 아버지는 왜 그러면 유술천을 받았는데 왜 아버지는 안 돌아가시고 이때 경술연에 아버지는 안 돌아가시고 엄마만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거를 하려면 일단은 세운이 오면 뭐부터 간다고 그랬어? 1번 대운부터 가지 대운 대운 1번 대운이야 술이 술을 쓰니까 대운에 뭐가 동했어? 술이 동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술이 또 어디로 가요? 연주부터 가죠 연주부터 연월일시순위로 가니까 술이 술미형부터 해버렸죠? 술미형 못해 술미형 하니까 뭐가 동했어요 여기서? 미가 세운이 원국을 때리면 원국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미가 동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 술미형도 발생하고 충미 충이 발생했단 말이야 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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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니까 뭐가 열렸어? 축구가 열렸어 축구가 축구가 열리니까 유금이 어떻게 됐어? 축톡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해 이게 와서 세운이 와서 어떻게 건드리는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술미형 때리니까 얘가 동해서 충미 충 때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1번 뭐가 일어났어? 술미형 2번 미가 동에서 축수 술미형 축미충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니까 유금이 요리 쏙 들어가 버렸어 지금 유금이 요리 쏙 들어갔으니까 유술천이 발생이 안 해 이때 유술천은 발생 안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리 대피 한 거야 대피 아버지는 대피하는 바람에 뭐가 유술천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그렇게 봐도 되고 또 하나는 술이 동하니까 술이 먼저 어떻게 했어? 술미형 때렸죠? 술미형을 때리면 밑으로도 깨지지만 뭐도 깨져 술도 깨졌죠? 술이 깨지니까 깨진 술토가 유술천을 때렸죠? 한 번 깨진 놈이 약해졌죠? 약해진 놈이 유술천을 때리니까 유금이 그때는 견디죠? 견뎌 거기서 유금이 완전히 깨지진 않았어 그렇죠? 왜냐하면 약한 놈이 와서 건드렸으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되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아 이게 술미 충 유충해서 얘가 대피하는 바람에 유술천이 발생 안 해서 아버지는 엄마는 죽고 아버지는 살았다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술미형을 먼저 때리니까 술토가 밑으로도 깨지지만 술토도 약해졌다 약해진 놈이 유술천하니까 유금이 다치긴 다치는데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서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경술연에는 엄마는 돌아가시고 왜 을목이 또 임묘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청간했던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16세면 여기서 원래 16세는 16세 경술연은 16세 경술연은 원래는 16세 경술연은 정훈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술훈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정훈이 왔지만 상세정훈법 있죠? 상세정훈법에 의해서 엄마는 정훈이 아니고 술훈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왜? 상세정훈법이니까 왜 대훈이 바뀔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세정훈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월이니까 적어도 6월이 지나야지 대훈이 바뀌죠? 그러니까 엄마는 술훈에 16세지만 아직 정훈이 아니고 술훈이 왔을 때 돌아가셨다 술훈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정훈 16세니까 이때는 생일이 지난 거겠죠 그렇죠? 상세정훈법에 의해서 정훈 19세니까 무슨 16에서 20세까지는 무슨 의념이에요? 정훈이죠 그래서 부친은 정훈 개축년에 돌아가셨다 개축년 아버지는 정대훈 개축년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또 우리가 해야 되냐면 사주에나 대훈에 뭐가 와 있어요? 사주나 대훈에 뭐가 있어? 사주나 대훈에 술토가 있죠 술토 이 술토가 있어 이 사주 속이나 아니면 술 운이 왔다든가 이럴 때 또 더군다나 지금 일단은 술대원이 있든지 사주에 술이 있든지 하여튼 운이에서 술이 뜨든지 사주에 있든지 술이 있는데 정화를 가 뜨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 정화가 뜨면 이 정화는 어떤 해치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 누군가를 해치는 물건이 된다 이 말이야 왜 술토는 총이나 포라고 했고 정화는 총알이나 포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국에 술이 있는데 정운이 왔다 그러면 뭐야 이건 이 정운은 무엇인가 해치는 물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때 뭔가 누군가 당한다 그래서 정운이 뜨면 또 여기서 뭐가 동해요 미토도 동하고 술도 동해 그렇죠 그래서 이때 뭐가 발생해 유술천이 발생했다 정대군의 뭐가 발생해 유술천이 발생했어 여기서의 술명은 격이죠 떨어져서 형하면 열리는 거지 깨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는 유술천은 바로 붙어서 한 거죠 바로 붙어서 했으니까 이때 뭐가 유금이 깨졌다 이 말이야 유금이 깨지니까 유금은 누구야 아버지다 이게 아버지 아버지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정대훈의 또 아버지도 돌아가실 것이다가 예측이 된 거죠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거야 운에서 세운에서 세운에서 계수는 이거 뭐야 관이죠 관이니까 부친도 되죠 관이니까 왜 재관이 부친이니까 또 축토 이 꼴은 뭐예요 축토는 뭐를 대표해 축이 뜨면 뭐가 동해 또 유가 동해요 그러니까 축이 뜨니까 유가 동해 그러니까 유술천 정훈의 유술천이 발생했는데 또 이게 축이 오면 이게 축술 형 축미충하면 얘들이 동하죠 얘들이 동해서 뭐가 일어나 유술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또 축이 오니까 축술미 삼형쌀로 되니까 술 축 술미가 일어나면 이거는 무슨 새야 목화새고 이거는 금수새죠 목화새는 둘이고 금수새는 하나죠 그럼 누가 깨져 축토가 깨진 거예요 축토가 축토가 깨졌다는 얘기는 누가 깨진 거야 또 유금이 깨진 거야 그래서 정대훈 개축년에 정대훈 개축년에 뭐가 일어나서 유술천을 받아서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16세 16세 19살 이때 어렸을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죠 16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부모 떡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부모 떡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술토가 있는데 정화가 뜨면 누군가를 해치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자식관계를 보자 자식관계 자식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식관계를 보면 여기서 자식을 보면 이 사람이 여명의 상관이 공부하면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아들도 못 낳고 또 시부모 떡도 없고 남편복도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식관계를 보면 자식은 누구야 미 술 축이죠 왜 식상이 자식이니까 식상이 자식이니까 미도 되고 술도 되고 축도 된다 축도 된다 그래서 여자의 자식은 뭐야 식시는 딸이고 상관은 아들이죠 그래서 미토는 뭐야 이거 원래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니까 이거는 아들 이거 술은 술은 이건 식신이니까 딸 축은 상관이니까 아들이다 이거는 상관이니까 아들이다 이것도 아들이다 그런데 원래 미가 미가 뭐야 이거 아들이야죠 그런데 미가 아들인데 미가 뭐야 공망이죠 이게 공망이야 공망 공망이니까 아들인데 뭐로 바뀌었어 딸이야 이건 딸 이건 딸이야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아들인데 딸로 바뀌고 또 술은 자둥이로 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축은 아들이다 상관으로 아들이다 그래서 그런데 축도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사명살을 받으니까 낳은 다음에 아니면 뭐 뱃속에 가서 죽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낳고 바로 죽었다 왜 사명살을 받았는데 누가 깨져 축도가 깨지니까 이 사명살을 받으면 그중에서 약한 놈이 깨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갔을 때가 강하죠 그러면 뭐야 축도가 사명살을 받으면 축도가 깨지게 돼있어 왜 제일 약한 거 깨지니까 그래서 축도가 깨졌기 때문에 사명살로 축도가 깨졌으니까 아들은 낳다가 죽었던지 아니면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보면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 그 자식들이 제대로 못 커 장애인이 됐다든가 이렇게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실지 사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자식을 못 낳더라도 이제 저기에서 나잖아요 그 뭐 시험관하기 시험관하기에서 낳는 자식들은 그래서 뭐로 봐야 되느냐 그건 양자로 봐야 돼요 양자 시험관하기는 양자로 봐야지 정상적인 자식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시대가 바뀌면서 그걸 우리 명리학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관하기는 정식 자식이 아니고 어쨌든 남의 힘을 빌려서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하기 같은 경우는 양자로 본다 명리해서는 양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들은 못 낳고 딸만 둘이 딸들도 삼형살에 걸려있죠 같은 모카세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이 딸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딸들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삼형살에 걸린 자식들한테는 대개 문제가 있어 자식들한테 사주에 자식성이 삼형살이나 이런게 걸리면 대개 보면 그 자식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를 보면 부부관계는 아까 했죠 뭐야 부부관계를 보면 자식복 부모보고 없고 자식복 없고 부부관계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궁과 성을 보죠 항상 부부관계는 궁과 성을 보죠 궁은 뭐야 출토가 궁이죠 성은 유금이 있고 축토가 있다 유금이 있고 축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정운 개축년에 원래는 여기에 보면 뭐냐면 유술철에서 부성이 부궁에 못 들어오면 뭐야 혼인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정운 개축년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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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축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정운이 왔다는 얘기는 수리 부궁이면 정도 뭐야 이거 부부궁이죠 부부궁이니까 대운에서 뭐가 떴어 남편 궁이 뜬 거야 정운 그 다음에 일지에 고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형충을 받아야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축년에 개는 누구야 이거 관이죠 관 그렇죠 관이니까 뭐야 남편성이지 부성이 되는 거야 부성 부성이 축술형으로 축술형으로 부궁을 열었죠 지지에 고가 있으면 형충을 받아야지 결혼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개축년에 대운에서 뭐가 떴어요 배우자궁이 떴고 그 다음에 세운에서 성과 성이 떴는데 성이 뭐를 했어 축술형으로 뭐를 열었어 배우자궁을 열고 부성이 부궁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개축년에 이 여자가 혼인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개축년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축은 이건 축은 뭐야 이거 식상이죠 식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를 달고 들어왔어 관 관 관이 이건 남편이고 그렇죠 남편이고 이거는 식상이니까 뭐야 이거 자식이죠 부성이 뭐를 달고 들어왔어 자식을 달고 부궁에 들어왔으니까 뭐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이 해가지고 사전 임신을 한 거야 사전 임신이 되니까 아기를 달고 남편이 들어왔다 축이 여기서 축이 술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온 거야 유금이 술로 들어온 것과 같은 거야 축이 꼴은 뭐야 유금이 그러니까 첫 남편이 원래는 유수천 관계로 혼인이 안 되지만 이렇게 운에서 운에서 받쳐주니까 유금도 첫 남편이 돼서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